원주시 태장 2동 흥양천 문화마당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한 우체통이 제작됐습니다. 원주시 캐릭터인 꽁들이 우체통에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운 사연을 적어서 넣으면 주민들이 보건복지팀에 전달해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태장 2동 온마을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고독사 예방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